He nodded.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And they said silent. 그들은 조용히 앉아있었다. When she had put him to bed. 그녀가 그를 잠자리에 뉘었고. And crawled into her own verse. 그녀는 자기 자신의 침대로 기어올라 갔을 때. 그녀는 스스로의 힘을 북돋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That in less than 24 hours. 24시간도 안되면 24시간도 못돼서. 이제 자기들은 대우르비인 뉴욕에 도착할거다. 그래 이제 24시간도 안남았어. 그러면 뉴욕에 도착할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막 기운나게 하려고 한거죠. Her people. 그녀의 친척. People. People은 여기서는 사람들인데 가족이나 친척을 가리키죠. Would all be at the station. 모두 여기에 나올거다.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마중하기 위해서 나올거고. She pictured. 그녀는 그려보았다. Their round and anxious faces.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녀의 집안은 너무나 강건한 체질, 체력의 집안입니다. 그들의 둥근 얼굴들인데. Unanxious. 걱정없는 얼굴들이에요. 세상 걱정할거 없는 그런 건강한 얼굴들이겠죠. 이 얼굴들이 뭐하는걸? pressing through the crowds. 여기에 막 사람들이 복닥일텐데 거기에 press through 하면은 막 밀치고 와요. 힘도 좋아요. 그러니까 막 밀치고 오는 그 얼굴들을 그려보았다. She only hoped. 그녀는 단지 희망하였다. They would not tell him too loudly. 그들이 그에게 남편에게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않기를 희망할 뿐이었다. 뭐라고? He was looking splendidly. 남편이 이렇게 보인다고. splendidly.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멋지다 하는 말이죠. splendidly 하면은. 멋지게. 정말 멋져 보이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여. 이런거죠. 그냥 인사치레.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건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하면은. 정말 안 맞겠죠. 상황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And it would be alright in no time. 금세 좋아질거야. 이게 정말 몸이 안좋거나 뭐 이런데. 그게 너무 뻔하게 그런데. 큰소리로 정말 좋아 보이는데. 막 이러면. 아유. 황당할겁니다. The subtler sympathies developed by long contact with suffering.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developed는 pp입니다. 뭐에 의해서 발전된 공감입니다. 서틀러는 미묘한. 더 미묘한 이란 말이죠. 이게 그녀에게 지금 이 여인에게 생긴 특성입니다. 원래는 집안 사람들처럼 정말 자기 몸이 너무 튼튼하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이해 못한 면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뭐 하다보니. long contact. 오래 접촉해 있다 보니. 뭐와? 고통과. 그러다보니 생긴 developed. 생긴 게 뭐냐면. 더 미묘한 공감 능력인 거죠. 그것이. or making her. 그녀로 하여금. aware of. 뭐를 인식하게끔 하였다. of certain coarseness of texture in the family sensibilities. 가족의 정서의 조직이 어떠냐면. coarseness. 조악함. 거침. 이 가족의 정서에 어떤 거친 조직이 있다는 것을 텍스처가 너무 거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떠나보니.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suddenly she thought she heard him call. 갑자기 그녀는 자기가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뭔가 소리가 틀린 것 같죠? 무슨 소리가 났나? she parted the curtains. part 하면 가르다 열다는 말이 있고요. 커튼을 젖혔어요. 약간. 그리고 소리를 기울이입니다. no it was only a man snoring at the other end of the car. 열차의 맞은편에서 누군가 코를 골고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린 거죠. he snores. 그 승객의 코 고는 소리. had a greasy sound. 이런 소리가 나요. greasy 하면 기름의 쩐듯한 소리입니다. 마치 뭐처럼. as though they passed through tellow. 그 소리가. tellow는 쇠기름 수지죠. 그거를 지나온 듯이. 그러니까 소리를 기름에 묻혀서 뽑아내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혹은 소리라는 말입니다. she lay down and tried to sleep. 누워서 잠들려고 애를 썼다. had she not heard him move? 이런 게 아닐까? 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 게 아닐까? 계속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she started up trembling. 몸을 떨면서 일어났다. the silence frightened her more than any sound. 그 침묵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이 어떤 소리보다도 그녀를 더 두렵게 하였다. 아무 소리도 안 나니 더 불안한 거죠.